보면 뭔가 그 고농축의 그 앰플의 느낌이지 않으세요? 그죠? 그래서 흘러내리는 것도 약간 그 묵직하게 약간 촉촉하게 그 수분감이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바르면서도 뭔가 내가 에센스를 바르는 듯한 느낌으로 촉촉하게 마무리가 싹 되는 그 느낌이고요. 그리고 저는 진짜 좋았던 게 흡수력도 엄청 빠르더라고요. 피부 막 겉에서 맴돌거나 아니면 깃에서 뭐 유분기가 돈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속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겉에 진짜 코팅맘을 씌워놓은 듯이 정말 그 매끈매끈한 그런 느낌이에요. 보면 뭔가 그 고농축의 그 앰플의 느낌이지 않으세요? 그죠? 그래서 흘러내리는 것도 약간 그 묵직하게 약간 촉촉하게 그 수분감이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바르면서도 뭔가 내가 에센스를 바르는 듯한 느낌으로 촉촉하게 마무리합니다.